안녕하세요. 닥터짱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2장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문장의 종류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kinds of sentence가 되는데요. sentence는 문장이란 뜻이고 kind가 형용사로 쓰이면 친절한 이런 뜻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그렇죠. 종류란 뜻이 있죠. 그래서 kinds of sentence는 문장의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쪽이죠. 제 1. 의미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어 문장은 그 의미에 따라서 평서문, 의무문,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오늘 배울 핵심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o. 1. He lives in Seoul. She doesn't live in Seoul. No. 2. A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Do you like bananas? No, I don't. B. Where is he? He is in the room C. Will you go to Tegu by bus or by train? D. You like apples, don't you? E. Do you know who he is? F. Who does not love his country? 3. Open the window, please Don't close the door Let me know the news Let's go to the movies 4. How pretty the girl is What a pretty girl she is Let's go to the movies 먼저 평소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소문은 예를 들어 나는 중학생입니다 혹은 나는 중학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글을 평소문 또는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문의 일반적인 어순 즉 일반적인 말의 순서는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되고 글의 제일 마지막에 period 즉 마침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He lives in Seoul 그는 서울에 산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She doesn't live in Seoul 자 doesn't live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문장에 don't 동사원형이나 doesn't 동사원형이 나오면 뭐 뭐 하지 않다 이런 말로 부정의 뜻이 되니까 doesn't live하면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he doesn't live in Seoul 그녀는 서울에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바로 이 두 문장이 평소문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가 서울에 산다와 그녀는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평소문의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보통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된다 그랬죠 자 두 문장 다 주어로 He, She가 나오고 동사로 lives, doesn't live 이런 어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 제일 마지막에 period 즉 마침표가 나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산다 이런 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문장은 살지 않는다 이런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죠 뭐 뭐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긍정문 뭐 뭣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영어에서는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간단하게 not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not을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동사에 따라서 not을 붙이는 방법이 틀리죠 자 동사에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동사와 조동사가 나온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칠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그냥 not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do not, does, did를 상황에 맞게 쓴 다음에 뒤에 not을 붙이고 그리고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의 부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비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되는데요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먼저 am not 자 이것이 있죠 줄여서 ain't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주로 회화차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가능하면 이 줄임끼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 not 줄여서 isn't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are not이 있는데 줄여서 aren't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거형을 살펴보면 was not이 있겠죠 줄여서 wasn't were not이 있는데 줄여서 want 이렇게 씁니다 자 단축형들도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she is a nurse nurse는 간호사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간호사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을 반대로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는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is가 비동사니까 is 바로 뒤에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she is not a nurse 자 is not을 줄인꼴인 isn't를 써서 she isn't a nurse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해석은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동사의 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 말 수 있다 can과 뭐 뭐 해야 한다 must의 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can과 not을 띄어 써서 cannot 이렇게 써도 되고 붙여서 canno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줄인꼴로 can't 이렇게 써도 되겠죠 must의 부정은 not을 붙여서 must not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줄인꼴로 mustn'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can 동사 원형은 뭐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drive는 동사로 운전하다 이런 뜻이죠 car는 자동차 이런 뜻이니까 그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보죠 자 not을 어디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동사 can 뒤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can 뒤에 not을 넣으면 cannot 이렇게 되는데요 can과 not을 붙여서 cannot 혹은 줄인꼴로 can'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cannot drive a car 자 can과 not을 붙여 써도 되고 can트를 써도 된다 그랬죠 자 해석은 그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에서 비동사와 조동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부정문으로 바꾸는지 충분히 공부를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부정문으로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는 일반 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일 수는 없죠 do, does, 혹은 did를 이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do not, does not, did not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일반 동사의 동사원형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그 일반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동사가 현재이면 do, 혹은 does를 쓰면 되는데 doe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것은 대명사 he, she, it 혹은 단수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를 말하죠 자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부정문은 does not, 동사원형 혹은 줄인꼴인 doesn't를 써서 doesn't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경우에는 do를 써서 do not, 동사원형 혹은 줄인꼴인 don't를 써서 don't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일반 동사의 시체가 과거라면 주어의 수어와 인칭에 상관없이 did not, 동사원형 혹은 단축형인 didn't를 써서 didn't,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she goes to church goes는 가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go의 3칭 단수형이죠 자 이렇게 주어로 she 같은 3칭 단수가 나오면 동사의 어미에 s나 es를 붙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배운 기억이 나시죠 자 나중에 동사의 시제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church는 교회 이런 뜻이니까 go to church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he goes to church 그녀는 교회에 간다 즉 교회에 다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goes는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죠 그냥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보죠 자 일단 동사 goes는 현재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 she입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가 현재형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부정문으로 만들면 does not, 동사원형 혹은 doesn't, 동사원형 이런 형태가 된다고 앞에서 배웠죠 does not이나 doesn't 뒤에 goes의 동사원형 go를 쓰면 되니까 does not go 혹은 doesn't go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she does not go to church does not 대신에 doesn't를 써도 뜻은 각죠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즉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does not go나 doesn't go를 보면 알겠지만 앞에 does not이나 doesn't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원형 go가 되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이번에는 공부하다 study의 과거형인 studied가 나왔습니다 과거니까 공부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I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한 번 바꿔보죠 동사 studied가 과거니까 did not 혹은 단축형 didn't를 써서 did not 동사원형 혹은 didn't 동사원형 이런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did not study didn't study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didn't라는 단축형이 쓰였죠 didn't 대신에 did not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 didn't 혹은 did not이 있으니까 동사원형 study가 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참고로 have나 has라는 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자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have라는 동사는 주어가 3층 단수일 경우에는 has를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have를 쓰면 됩니다 자 have는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소유하다 즉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자 have가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미식 영어에서는 have나 has를 일반 동사로 취급해서 don't have, doesn't have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영식 영어에서는 have를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뒤에 not을 붙여서 have not, has not 이런 식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그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has를 일반 동사로 취급하는 미국식으로 고쳐보죠 동사 has가 현재고 주어 he가 3층 단수니까 does not 동사원형 즉 does not have 혹은 단축형을 써서 doesn't ha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영국식으로 고쳐보면 has 뒤에 간단히 not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has no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doesn't have a car he has not a car 그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그는 차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have나 has가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일 때는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틀렸는데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런 뜻 말고 have나 has가 다른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부정문을 만들까요 궁금하시죠 자 저랑 함께 보죠 자 have나 has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런 뜻 말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냥 have를 일반 동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으로 만들 때 don't have doesn't hav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죠 자 여기 have는 eat 즉 먹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lunch는 점심 혹은 점심 식사를 말합니다 자 noon은 정오 이런 뜻이니까 and noon 이렇게 하면 정오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we have lunch at noon 우리는 정오의 점심을 먹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have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먹는다 즉 eat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have를 일반 동사로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가 we니까 don't have 이런 식이 되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we don't have lunch at noon we have not lunch at noon 이렇게 쓰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해석은 간단하죠 우리는 정오의 점심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have나 has가 소유하다 뜻일 때는 부정문을 have not 혹은 has not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은 영식 영어인데 자 요즘은 영식 영어에서도 have not 혹은 has not 이런 형식을 쓰지 않고 don't have doesn't have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평서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평서문에는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었죠 자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우리 not 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복습을 해야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의무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의무문은 자 예를 들면 저 아이는 중학생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의무문의 일반적인 어수는 동사 플러스 주어가 되고 문장의 마지막에 영어로 question mark 라고 하는 의문부어 즉 물음표가 붙어 있죠 의무문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 선택 의무문 부가 의무문 간접 의무문 그리고 수사 의무문이 있습니다 자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자 먼저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what, who, which 같은 것을 의문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없는 의무문을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의무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말에 예 아니오에 해당하는 예스나 너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끝을 올려 읽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답할 때는 비동사로 물었으면 비동사로 대답하고 조동사로 물었으면 조동사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의 어순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먼저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 혹은 조동사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인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어요 우선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비동사나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즉 비동사 또는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나머지 플러스 물음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일반 동사의 경우 부정문을 만들 때 do, does, did를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문을 만들 때도 조동사 do, does, 혹은 did를 써서 do, does, 혹은 did 플러스 주어 그 다음 동사 원형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비동사의 의무문이 쓰인 문장을 보죠 펜슬은 연필 이런 뜻이니까 Is that a pencil? 저것은 연필입니까? 이런 뜻이죠 대답을 보면 Yes, it is 예, 그것은 연필입니다 No, it isn't 아니요 그것은 연필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비동사로 물었으니까 비동사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자 이 문장의 평소문어수는 That is a pencil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의무문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인 is를 앞으로 끌어내고 do, does을 쓰고 나머지를 쓰면 되니까 Is that a pencil?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은 조동사의 의무문이 쓰인 문장을 보겠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무문이죠 당신은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인데요 Yes, I can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조동사 can으로 시작해서 물었기 때문에 대답도 조동사 can으로 하는 것이죠 자 can 다음에는 speak English가 반복되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포인트를 살펴보죠 자 이 문장의 평소문어수는 You can speak English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조동사 can이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 you 그리고 나머지를 쓰면 되니까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He can play the piano 여기 play는 놀다 이런 뜻이 아니죠 play the 악기 이름 하면 뭐뭐를 연주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을 의무문으로 만들어보죠 Can이 조동사니까 Can을 맨 앞으로 끌어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Can he play the piano? 자 해석은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의무문을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의무문은 그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따라 다르죠 자 먼저 동사가 현재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does 플러스 주어 그 다음 동사원형 나머지 물음표 이런 어순이 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면 do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시제가 과거라면 주어에 상관없이 did를 써서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쉽게 정리가 되셨죠? 그럼 예문을 보면서 확실히 따져보죠 라이크는 좋아하다 바나나는 바나나라는 뜻이니까 당신은 바나나를 좋아합니까? 이런 뜻인데요 노 아이 돈트 아니요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조동사 두로 시작한 의무문이니까 대답할 때도 조동사 두를 이용하면 되는데 부정이기 때문에 돈트가 된 것입니다 자 돈트 다음에도 라이크 버네너즈가 반복되어 생략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의 평소문 어순을 살펴보면 you like 버네너즈 이렇게 되는데 라이크가 일반 동사이고 현재입니다 주어 유는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조동사 두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나머지 물음표 이런 어순으로 의무문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do you like 버네너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이번에는 그냥 평소문이 나왔습니다 자 come은 오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5시에 집에 온다 이런 뜻인데요 he가 3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come에 s가 붙어서 comes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 문장을 의무문으로 한번 만들어보죠 일반 동사 comes는 현재이고 주어가 he로 3칭 단수니까 조동사 does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나머지 물음표 이런 어순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확인합니다 자 해석하면 그는 5시에 집에 옵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음 자 이번에는 과거형 일반 동사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그는 방에서 공부했다 이런 뜻인데요 studied는 공부하다 스터디의 과거형이니까 의무문으로 고치면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나머지 물음표 이런 어순이 되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해석하면 그는 방에서 공부했니? 이런 뜻인데요 자 대답을 한번 해보죠 예 그는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yes he did 아니요 그는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no he didn't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조동사 did로 물었기 때문에 did를 이용해서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의무문들은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보통 의무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yes나 너로 답할 수 있기 때문에 yes no ques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런 의무문들은 모두 끝을 올려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우리 앞에서 부정문을 배울 때 have나 has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면 영식 영어에서는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취급해서 have나 has 뒤에 직접 not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의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나 has가 소유하다 뜻일 때의 의무문은 영식 영어에서는 have나 has를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have나 has를 문장 제일 앞으로 빼서 have have has plus 주어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미식 영어에서는 have나 has를 일반 동사로 취급하니까 do, does, 혹은 did, plus 주어 have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have나 has가 이렇게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뜻일 때는 의무문이 되면 영식 영어에서는 동사 have나 has를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장 제일 앞으로 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has가 나왔으니까 has 플러스 주어 he 플러스 나머지 물음표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has he a watch 이렇게 됩니다 자 하지만 미식 영어에서는 주어가 히로 3인칭 단수니까 조동사 does를 이용해서 does 플러스 주어 he 플러스 동사 원형 have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 이런 형식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does he have a watch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해석은 똑같죠 그는 시계를 가지고 있니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have나 has를 의무문으로 만들 때 영식 영어와 미식 영어에서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요즘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죠 그냥 have나 has를 일반 동사로 취급해서 do does 혹은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ve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은 말 그대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무문을 말합니다 의문사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who 누가 이런 뜻이죠 what 무엇이 when 언제 where 어디에 why 왜 which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것이 how 어떻게 자 이런 것들이 의문사에 속합니다 이런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죠 누가 얘를 때렸니 너 언제 왔니 자 이렇게 물었는데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은 원칙적으로 끝을 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의 어순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일단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의문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 나머지 물음표 이런 어순이 되고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의문사 플러스 동사 나머지 물음표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먼저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이번에도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어순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일 때는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혹은 조동사 플러스 주어 나머지 물음표 이런 어순이 되죠 자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의문사 플러스 두 더즈 혹은 디드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음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where는 의문사로 어디에 이런 뜻이니까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대답을 보면 he is in the room 그는 방에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 where는 방금 말한 대로 의문사죠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예 아니요 즉 yes나 너로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는 방에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순을 잘 보세요 의문사 where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 그리고 주어 he가 나왔죠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어순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자 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누구 이런 뜻이니까 who is that lady 저 숙녀는 누구입니까 이런 뜻인데요 이 문장의 포인트를 살펴보죠 자 후라는 의문사 다음에 비동사 is가 나왔고 그 다음 that lady라는 주어가 나왔죠 즉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What does she have in her hand? Hand는 손 이런 뜻이니까 What does she have? 그 여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In her hand 자신의 손에 정리해 보면 그 여자는 손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have는 일반 동사이니까 의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동사 do, does, 혹은 did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어가 3위층 단수 she이고 현재니까 does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순을 살펴보면 의문사 what 플러스 조동사 does 그 다음 주어 she 그리고 동사원형 have가 온 것이죠 자 일반 동사의 경우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의 어순은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do, does,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대문자 v는 동사 원형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중에서 의문사가 주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의문은 의문사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때는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이든 조동사이든 혹은 일반 동사이든 상관없이 의문사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who made this box made는 만들다 make의 과거형이죠 make, made, made 이렇게 변합니다 box는 상자란 뜻이니까 who made this box 누가 이 상자를 만들었습니까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는 who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의문사 후 그 다음 동사 made 그리고 나머지 this box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의문사가 문장의 주어일 때는 의문사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의문사가 있는 의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순이 약간 틀렸죠 그것을 꼭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택 의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선택 의문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의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너는 a가 좋으니 b가 좋으니 자 이런 것이 선택 의문인데 자 영어로는 보통 뭐 뭐 a or b 이런 형태가 됩니다 선택 의문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너는 a가 좋으니 b가 좋으니 자 이렇게 물을 때 예 아니요 즉 yes나 너로 답할 수가 없겠죠 a가 좋다 혹은 b가 좋다 이런 식으로 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의문은 yes나 너로 답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뭐 뭐 a or b 자 이런 형태에서 자 일반적으로 or up에서는 올려있고 or d에서는 내려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오면 뭐뭐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by bus 하면 버스로 by train 하면 기차로 이런 뜻이 되죠 will you go to 대구 by bus 당신은 대구에 버스로 갈 것입니까 or 아니면 by train 기차로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당신은 대구에 버스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기차로 갈 것입니까 이런 뜻인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나 no로 할 수 없다 그랬죠 I will go there by bus 버스로 갈 것이다 아니면 I will go there by train 기차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앞에서는 올려있고 5월 뒤에서는 내려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죠 fox는 여우란 뜻이니까 저것은 개입니까 아니면 여우입니까 자 이런 뜻인데요 역시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선택 의문이 되겠습니다 대답을 보면 it is a fox 그것은 여우입니다 이런 뜻이죠 역시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예문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foot은 발 이런 뜻이니까 on foot 하면 발로 즉 걸어서 이런 뜻이 됩니다 do you go to school by bus 당신은 학교에 버스로 다닙니까 or on foot 아니면 걸어서 다닙니까 이런 뜻인데요 역시 선택을 요구하는 선택 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답은 yes나 no로 하면 안되고 버스로 갑니다 혹은 걸어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대답을 확인해보죠 나는 걸어서 학교에 다닙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which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autumn which는 어느 것 어떤 것 이런 뜻을 가지는 의문사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이런 형태가 되면 너는 너는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니 이런 뜻이 됩니다 spring은 봄 autumn은 가을 이런 뜻이니까 당신은 봄과 가을 중에서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합니까 이런 뜻이 되죠 자 역시 선택 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답을 살펴보면 I like spring better than autumn 대는 비교급 다음에 쓰이는 말로 뭐 뭐 보다 이런 뜻이죠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가을보다 봄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 의문문도 다 살펴봤는데 yes나 너로 대답할 수 없다 그랬죠 요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부가 의문문은 우리말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스포츠카 멋지지 그렇지 않니? 자 이런 말을 할 때 뒤에 그렇지 않니? 자 이런 걸 부가 의문문이라 그러죠 부가 의문문은 평소문 뒤에 짧게 부과된 즉 짧게 덧붙인 의문문을 말하죠 자 특히 구어에서 많이 쓰입니다 구어란 것은 일상 대화를 할 때 쓰는 말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문어라는 것이 있는데 해산물 이름이 아니고 글을 쓸 때 쓰는 말을 말해요 자 우리말에도 말을 할 때 쓰는 말과 글을 쓸 때 쓰는 말이 조금 다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하튼 부가 의문문은 구어에서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가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죠 자 이번에도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평소문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쓰였으면 부가 의문문은 비동사 혹은 조동사 플러스 대명사 주어 이런 어순이 되고 일반 동사가 쓰였으면 do, does 혹은 did 다음에 대명사 주어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평소문이 긍정문이면 부가 의문문은 부정으로 앞에 평소문이 부정문이면 부가 의문문은 긍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 의문문은 짧게 덧붙인 말이니까 not이 들어간 부정형이 되면 단축형을 써야겠죠 자 예를 들어 is not he 이렇게 쓰면 안되고 isn't he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tom is diligent isn't he diligent 는 부지런한 자 이런 뜻이니까 tom is diligent tom은 부지런하죠 isn't he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일단 이 문장에서 부가 의문문이 없다고 가정해보고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om is diligent 자 이렇게 긍정문이니까 뒤에 부가 의문문은 부정문이 되어야겠죠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부가 의문문도 비동사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is는 부정이 되어서 isn't 이렇게 되고 주어는 tom이니까 대명사 he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isn't he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your sister isn't tall is she 이번에는 평소 의문이 부정문이네요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너의 여동생은 키가 크지 않지 그렇지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번에도 부가 의문문이 없다고 가정해보고 부가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sn't가 쓰인 걸로 봐서 부정문이니까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긍정이니까 is를 쓰면 되고 your sister는 대명사 she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is she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 예문 이 책은 너의 것이지 그렇지 않니 자 이런 말인데요 is로 긍정이니까 부가 의문문은 부정 즉 isn't를 쓰면 되겠습니다 this book은 대명사 it으로 받으면 되니까 isn't it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조동사 can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Mr. Kim can do it can't he Mr. Kim은 그것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니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럼 Mr. Kim can't do it 자 이 문장에 부가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앞에 조동사가 나오면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그대로 조동사로 쓰면 된다 그랬죠 can으로 긍정이니까 부가 의문문은 부정이 되어서 can't 자 이렇게 되고 Mr. Kim은 대명사 he로 받으면 되니까 can't he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우리 부가 의문문을 만들 때 평서문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쓰일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자 하지만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조동사 do does did를 써야 됩니다 자 주어의 수나 인칭 시제에 따라서 알맞게 골랐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예문에는 일반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일반 동사가 나올 때 부가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랑 같이 확인해 보죠 자 함께 보시죠 D You like apples don't you? You like apples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죠 don't you?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뜻인데요 don't you가 없다고 생각하고 평서문인 You like apples 자 이런 문장에 부가 의문문을 한번 붙여보죠 긍정문이니까 부가 의문문은 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like는 일반 동사니까 do does 혹은 did를 써야 하는데 like가 현재이고 주어가 인칭 you니까 do를 쓰면 되겠죠 부정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결국 don't를 써야겠습니다 주어는 대명사 you를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don't you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너는 교회에 다니지 그렇지 않니?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제는 왜 don't you가 나왔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자 확인만 한번 해보죠 you go to church 자 긍정문이니까 부가 의문문은 부정문이 되어야 하는데 동사 go는 일반 동사죠 그리고 주어는 you니까 don't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사 you를 그대로 주어로 써서 don't you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쉽죠 자 다음 예문은 방금 살펴본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너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 그렇지 자 이런 뜻인데요 you don't go to church 자 이 문장의 부가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보죠 자 앞이 don't로 부정문이니까 뒤에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you를 쓰면 되니까 간단히 do you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다음 you like her don't you 너는 그녀를 좋아하지 그렇지 않니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앞이 긍정문이고 일반 동사 like가 나왔으니까 don't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you니까 don't you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 you didn't do it did you 너는 그것을 하지 않았지 그렇지 자 이런 뜻인데요 you didn't do it 자 과거이면서 부정문이죠 자 따라서 부가 의문문은 과거이면서 긍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앞에 didn't 즉 과거의 조동사 did가 나왔으니까 그냥 did를 이용해서 쓰면 되겠어요 주어는 대명사 you를 쓰면 되니까 did you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부가 의문문을 직접 붙여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어느 정도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부가 의문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함께 보시죠 부가 의문문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묻고자 할 때는 끝을 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그 대답을 요구할 때는 끝을 올려 읽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tired는 피곤한 자 이런 뜻이니까 너는 피곤하지 그렇지 않니? 자 이런 뜻인데요 대답을 yes I am 응 피곤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상대방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끝을 내려 읽은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you are tired, aren't you? yes I am this is a donkey, isn't it? yes it is no it isn't 자 이번에는 끝을 올려 읽었습니다 donkey는 당나귀란 뜻이니까 이것이 당나귀지 그렇지 않아? 자 이런 말이죠 자 이때는 묻는 사람이 정말 이것은 당나귀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그것이 당나귀다 혹은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길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도 yes it is 예 당나귀에요 no it isn't 아니요 당나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 부가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들어보죠 this is a donkey, isn't it? yes it is no it isn't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은 항상 하루가 가기 전에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제 회화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 참 수고 많았어요